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규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겠습니다.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네, 어제였죠. 국제 3대 영화제 중 한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세상 처음으로 감독상과 나무주연상 두 개 부분에서 동시에 시정했다는 낭보가 전해졌습니다. 일단은 브로커의 송강호 씨가 나무주연상을 세질 결심에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받았는데요. 이로 인해서 한국 영화 산업이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또한 한편으로는 국내 영화 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박찬욱 감독 같은 경우는 감독상을 수상하면서 국내 영화에 안 좋은 환경을 극복하자는 멘트로 소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. 또한 CJ그룹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런 영화 문화 산업에 투자를 하면서 결실을 맺고 있어서 이런 CJ그룹 등이 좀 폭포제를 일단은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. 네, 간 영화제 수상과 관련된 CJ그룹주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제가 주목하면 좋을까요? 네, 일단은 국내 대표 영화 업체죠. CJ, CJV에 대해서 일단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저도 지난 주말에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범죄서 시술을 보고 왔는데 영화관에 관람객이 가득 들어찬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. 상당히 좀 오랜만이었습니다. 국내 영화의 흥행에 힘입어서 5월달이 4월달에 약 300만 명에서 5월 관객 수가 1,300만 원을 돌파하는 등 전달 대비에서 4배 정도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. 이에 힘입어서 CJV 같은 경우는 국내 극장 BEP에 5월달이면 좀 도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3분기면 흑자 전환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지난 4월 4일부터 영화관 관람료를 1,000원에서 5,000원 정도 인상을 하면서 일단은 이러한 수익성 상상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. 국내뿐만이 아니라 중국 시장도 좀 봉쇄되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일단은 회복 중에 있고 터키샤니 같은 경우는 역제 퇴제의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실적에 일단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또 한편으로 상영화 관내 취식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허용이 되면서 박콘의 배출이 1분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전 시국으로 영화 관산하게 돌아가는 그런 국면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또한 여름 성수기 기대작이 다수 좀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. 6월에 주라기와 탑건2, 마녀2, 브로커 7월 달에는 헤어질 것인 등 여러 가지 대작들이 좀 기다리고 있어서 향후 국내 영화 산업이 당분간은 호주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CJCGV 최근에 주가 흐름은 좀 형분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시상과 관련해서 좀 한번 우리가 또 더 관심을 갖고 주목해봐야 될 만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, 영화 산업의 호주세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CJCGV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